아 5년만 깔아야겠다 별 커고 있는 게 없는데? 아 진짜 이걸 해놓고 집 와서 한 번씩 봐야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깎기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 헤어스타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지 너 항상 보고 있는데 계속 영원히 치료가 있나요? 치료 없는데 왜 계속 찍으시는데 집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보고 그래야 다음 주에 왔을 때 짚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아